우리는 더 오래 살고 건강하며 클릭 한 번이면 전 세계의 오락물에 접속할 수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우울해 보인다. 어쩌다가 이렇게 되었을까? 삶의 여건은 나아지는데 왜 기분은 점점 나빠지는가? 물질적인 측면에서는 점점 좋아지는데도 왜 많은 사람들이 불안을 느끼는 걸까? 지금처럼 많은 사람과 서로 연결되어 있던 적이 없는데도 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외롭다고 느끼는 걸까? 현재 우리를 둘러싼 세상과 우리가 지금까지 진화해온 세상 간의 불일치가 우리 기분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뇌는 1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자동차, 전기, 그리고 스마트폰은 우리에게 친숙하다. 마치 이런 것들이 없는 삶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느껴진다. 그러나 사실 이런 물건들의 역사는 인류의 역사에서 볼 때 눈 깜짝할 새에 지나지 않는다. 따지고 보면 인류는 자신의 역사 중 99.9%에 해당하는 시간 동안 소리업 채집인이었다. 당연하게도 우리 뇌는 그 생활 방식에 맞게 친화했다. 실제로 우리 뇌는 최근 1만 년 동안 변하지 않았다. 순전히 생물학적인 이유로 당신의 뇌는 여전히 당신이 지금 사바나 초원 위에 있다고 생각한다. 그게 무슨 상관이람? 내가 숲에 가서 여생 동물을 사냥하면서 살 수도 없는데... 라고 생각할지도 모른다. 당연한 말이다. 그러나 우리의 뇌가 현재의 사바나 초원에 살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스스로 인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변하지 않는 우리 안에 뿌리 깊은 욕구, 즉 자고 싶은 욕구, 움직이고 싶은 욕구, 사람들과 관계 먹고 싶은 욕구를 있는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열사이기 때문이다. 우리는 이런 욕구들을 무시하고는 도저히 기분이 좋을 수가 없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디지털 세상에서는 이런 욕구들을 무시하는 것 같다. 우리는 점점 더 과거보다 덜 자고 못 잔다. 대부분의 서양 국가에서는 지난 10년 동안 수면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의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소외된 경우에는 불면증을 호소하는 청소년의 수가 20세기 말에 비해 800% 늘었다. 또한 우리는 점점 덜 움직이며 사람들을 만나는 방식도 정과 같지 않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큰 외로움을 느끼는데 이는 청소년층에서 두드러진다. 이는 자가격리가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있었던 일이다. 여러 연구에 따르면 수면, 신체활동, 그리고 사람들과의 유대감은 명백하게 우리의 정신건강을 지켜주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갈수록 줄어드니 우리의 기분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감정은 생존 전략이다. 첫 호흡부터 마지막 호흡까지 우리의 뇌는 이제 뭘 하지? 라는 단 하나의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 한다. 뇌는 어제 벌어진 일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 쓰지 않으며 오로지 현재와 미래에만 집중한다. 지금 처한 바로 그 상황을 판단하기 위해서 기억을 활용하고 감정의 도움을 받아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려고 노력한다. 그러나 뇌에 이르는 활동은 어떻게 하면 기분이 좋아질까? 어떻게 해야 경력을 쌀할 수 있을까? 혹은 건강을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 아니라 우리의 선조들이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물려줬던 방법에 집중되어 있다. 감정은 우리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반응이 아니다.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는 일과 우리 몸에서 일어나는 반응을 뇌가 모두 결합하여 만들어낸 무언가이며 이를 통해 뇌는 우리가 다양한 행동을 취하도록 만든다. 이상한가? 그렇다면 처음부터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는 특히 기분이 나쁠 때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통제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게 가능해지려면 감정이 무엇인지 왜 우리 안에 존재하는지 반드시 알아야 한다. 감정은 우리에게 풍성한 뇌적 삶을 가져다주는 것 이상으로 상당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다른 모든 종과 마찬가지로 인류의 신체와 뇌는 살아남아서 유전자를 호세에 퍼뜨리라는 단 하나의 기본 원리에 기반을 두고 진화해왔다. 마트에서 담아먹는 젤리 코너 앞에서 하면 굶주림을 피하는 방향으로 발달한 진화적 알고리즘은 상황을 빠르게 계산하여 젤리를 먹고 싶다는 강력한 욕구로 답을 제시한다. 우리의 뇌는 음식이 남아도는 오늘날의 세계에 적응할 시간이 부족했다. 그래서 대부분 담아먹는 젤리 코너 앞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는데 어려움을 겪는다.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주변을 둘러보며 즐길 여유를 잃게 되어 많은 이가 쉽게 이성을 잃고 난다. 우리는 잘 지낸다는 느낌이 들어야 경기를 늦추는데 위협을 받는 뇌에서는 이 느낌이 우선순위에서 맨 끝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는 동안에는 기분이 자주 나쁘다. 뇌가 우선순위에서 밀어내는 또 다른 기능은 장기 기억에서 저장하는 것이다. 우울증에 걸리는 가장 일반적인 원인은 장기적인 스트레스다. 우리는 인생의 퍼즐을 맞추기 어려울 때 자주 스트레스를 받지만 우리 선조들은 육식 동물이나 자신을 때려 죽이려는 다른 사람들. 굶주림, 감염병 등을 맞닥뜨렸을 때 스트레스 대응 시스템을 활성화시켰다. 지금의 우리처럼 터질 듯한 매일함이나 소리를 엉망이 된 욕실 때문이 아니다. 만약 오랫동안 극심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었다면 이 사람은 위험으로 가득 찬 세계에 놓인 셈이다. 그리고 이러한 감각은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있다. 유전자가 우울감을 느끼는데 영향을 미치지만 단 하나의 우울증 유전자가 존재하진 않는다. 수백 개의 다양한 유전자가 조금씩 영향을 미칠 뿐이다. 유전자는 우울증에 걸릴지 말지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우울증에 빠지도록 어느 정도 취약하게 만든다. 우리는 장기적인 스트레스가 우울증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스트레스가 음식, 수면, 기분, 성욕보다 투쟁, 도피 반응을 우선시하도록 우리 몸이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런데 이러한 사실을 왜 이해하는지에 대한 또 다른 이유가 있다.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수면장애, 복통, 감염에 대한 민감도 상승, 이갈이, 단기 기억 감퇴 및 초조 등의 형태로 여러 차례 경고음을 들었을 것이다. 그런데 왜 이들은 이런 경고를 무시했을까? 내가 볼 때 사람들은 이게 경고 신호라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다. 스트레스의 실체가 무엇인지, 스트레스가 어떻게 나타나는지 이해하면 너무 늦기 전에 그 속도를 늦출 수 있다. 어쩌면 가장 강하고 현명하고 스트레스에 강한 사람이 항상 살아남는 것은 아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우리에게는 위험과 갈등을 피하고 감염증을 극복하고 음식이 부족한 세상에서 굶어 죽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우울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중요한 이유는 이것들이 우리의 생존을 도와주었기 때문일지도 모른다. 잡스는 왜 자기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은 제한했을까? 자신이 만든 제품에 모순적인 행동을 보이는 기술업계의 건물 중에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사람은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다. 2010년 초에 샌프란시스코의 온 컨벤션 센터에서 잡스는 선택받은 대중 앞에서 처음으로 아이패드를 선보였다. 그는 패드가 인터넷에 접속하는 경이롭고도 믿을 수 없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한다며 최고의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하지만 당시 잡스는 아이패드에 지나친 중독의 위험이 있어서 자녀들의 아이패드 사용에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는 말은 하지 않았다. 잡스를 인터뷰한 뉴욕타임스의 한 기자는 벽이 스크린으로 되어 있나요? 저녁 식사 손님들한테는 아이패드를 디저트로 나눠주나요? 라고 물었다. 잡스는 전혀 아닙니다. 라고 대답하면서 아이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 시간을 얼마나 엄격하게 제한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깜짝 놀란 기자는 잡스를 로테크 부모라고 기사에 썼다. 기술이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 스티브 잡스처럼 정확하게 감을 잡고 있던 사람은 얼마 되지 않는다. 지난 10년 동안 잡스가 선보인 일련의 제품들은 의사소통 방식은 말할 것도 없고 영화, 음악, 기사를 소비하는 방식을 바꾸었다. 그런 그가 자식들의 모바일 기기 사용에 주의를 기울였다는 사실은 수많은 연구와 토론보다도 더 강한 메시지를 준다. 스웨덴에서는 2, 3세의 어린아이 3명 중 한 명이 매일 태블릿 PC를 사용한다. 제대로 말도 못하는 아이들이 말이다. 하지만 스티브 잡스의 10대 자녀들은 태블릿 PC 사용 시간을 엄격하게 통제받았다. 잡스는 기술 개발에서뿐만 아니라 그 기술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다른 사람들보다 한 발 앞서서 알고 있었던 듯하다. 스티브 잡스의 사례는 꽤 영향력 있는 기술업계 가물들 사이에서 이별난 게 전혀 아니다. 빌게이츠는 14세 전까지 아이의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했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날 스웨덴의 11세 아동 중 98%가 휴대전화를 가지고 있는데 빌게이츠의 자식은 휴대전화를 갖지 못한 2%에 속했던 것이다. 빌게이츠 가족이 휴대전화를 살 돈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이 점점 더 여러 일 동시에 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는가?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다. 나 역시 그저 영화만을 보는데 어려움을 느낀다. 영화 내용을 쫓아가면서 동시에 메일을 보거나 혹은 그저 인터넷 서핑을 하려고 종종 휴대전화를 집어들곤 한다. 디지털 생활 방식이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하려고 하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멀티태스킹이다. 스탠퍼드 대학교의 연구자들은 서로 다른 사고 과정이 필요한 과제를 제시한 후 얼마나 멀티태스킹을 잘하는지 살펴보았다. 연구에는 300명이 참여했는데 그 중 절반은 공부하면서 동시에 서로 다른 인터넷 사이트를 서핑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답했다. 나머지 절반은 한 번에 하나씩 수행하는 것을 선호했다. 이렇게 두 그룹으로 나눠 집중력을 살펴보는 일련의 실험을 진행한 결과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은 집중력이 더 낮았다. 훨씬 집중을 못했다. 특히 중요하지 않은 정보를 관리하는 실험에서 제대로 필터링을 하지 못했다. 마치 여기저기에 모두 정신이 팔려있는 것 같았다. 일련의 철자들을 암기해야 하는 실험에서도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의 기억력이 더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연구자들은 멀티태스킹을 하는 사람들이 한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빠르게 옮겨가는 능력 즉 멀티태스킹 능력은 훨씬 뛰어날 거라고 추론했다. 그러나 테스트 결과 자신들이 잘한다고 과시하는 멀티태스킹에서조차 능력이 떨어졌다. 뇌는 상당히 많은 다양한 과정들을 동시에 다룰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의 정신적 대역폭에서 심각하게 제안을 받는 영역이 있는데 바로 집중력이다. 우리는 한 번에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자신은 멀티태스킹을 한다고 믿지만 사실은 여러 가지 과제 사이를 뛰어다니고만 있는 것이다. 이메일을 쓰면서 강의를 들을 때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자신의 능력에 놀랐을 것이다. 하지만 사실은 두 가지의 일 사이에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할 뿐이다. 십여초 만에 대상을 바꿀 수는 있지만 문제는 뇌가 여전히 조금 전까지 하고 있던 일에 머물러 있다는 사실이다. 이메일로 초점을 옮겨도 뇌는 여전히 대역폭의 일부를 강의에 남겨두고 있다. 이메일에서 강의로 초점을 옮길 때도 마찬가지다. 뇌는 하나의 작업에서 다른 작업으로 넘어갈 때 전환기가 있는데 넘어간 다음 작업으로 주의력이 바로 따라오지 못하고 조금 전까지 하던 일에 여전히 남아있게 된다. 이를 주의 잔류물이라고 한다. 이메일을 단 몇 초 동안만 보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이메일을 본 시간보다 더 많은 시간을 대가로 지불하는 것이다. 이 전환기가 얼마나 긴지는 정확하게 말할 수 없으나 한 연구에 따르면 초점을 바꾼 이유 뇌가 다시 임무에 100% 집중할 때까지 수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멀티태스킹을 못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여러 가지 작업을 동시에 해낼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소위 슈퍼 멀티태스커라고 불리는 소수 집단이다. 인류의 1% 혹은 확률적으로 한 자릿수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이러한 특질을 가지고 있다. 즉, 대다수 사람의 뇌는 이런 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안데르스 한센 저자의 인스타 브리인이라는 책이었어요. 마지막 얘기 듣고 혹시 어? 난 슈퍼 멀티태스커 같은데? 내가 그 1%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참 현대사회에 살면 마음이 조급해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마음을 편하게 받기 위해서 수련을 해야 될 정도잖아요. 인터넷에서 유인원이랑 현대 사람이랑 비교를 한 짤? 밈을 하나 봤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과장되게 적긴 했지만 유인원 그림에는 소고기 맨날 먹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이해 못하고 그리고 모든 친구가 다 이렇게 사냥꾼이고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아무 데나 있고 그리고 잠은 원하는 만큼 잔다. 그리고 모든 게 그냥 잘 흘러가는 거죠. 인생의 모든 일이 잘 돌아가는 그리고 나이가 먹었다 늙었다 이런 개념이 없는 현대사회로 넘어오면 현대사회에 스트레스 받은 남자 사진이 있는데 모든 게 잘 안 돌아가고 하루 평균 6시간밖에 못 자고 엄청 비싼 샐러드 먹고 아직 굉장히 청춘인데도 특정 나이만 되면 뭐 늙었다 노화가 시작된다 그래서 그런 얘기 듣고 그러니까 굳이 비교하면 다 별론 거죠. 그게 너무 공감이 갔어요. 최근 몇 년 동안 자신이 점점 더 여러 일을 동시하려고 한다는 사실을 눈치챘는가? 이 문장을 읽는데 너무 뜨끔했어요. 유튜버 신사임장님이 새로 만든 채널을 우연히 봤는데 거기서 추천해주신 책이 전자책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원서로 어제 읽어봤는데 구트 그레이트라는 책이거든요. 거기서 또 뜨끔했어요. 똑같은 소리를 해서 고슴도치들이 굉장히 심플하고 한 가지 일에 몰두하는 편이래요. 위대한 기업도 딱 자기들이 세상에서 제일 잘할 수 있는 일 그거에만 몰두한다고 하는데 비즈니스에서는 굉장히 쉽게 관심사가 분산되기 쉽다고 딱 하나에만 정말 세계 최고가 될 수 있는 장점을 살리고 단점을 버리는 그런 전략을 취한다는데 잡다한 취미들이 막 떠오르기도 하고 왜 나는 뭐 하나 특출나게 잘난 게 없지? 조금이라도 넓을 때 그런 걸 알았으면 좋았겠다. 있긴 있었겠지만 집중을 안 하고 또 딴 거 찾아서 하다가 마치 평생을 살아갈 사람처럼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참 왜 그랬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좀 마음속을 몇 가지를 정리하게 된 계기가 된 것 같기도 해요. 꼭 그걸 하고 싶다면 나중에 지금 하고 있는 뭔가 끝나면 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냥 묻어두고 그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는 한 번에 오로지 한 가지 일에만 집중할 수 있다. 아이폰에 스크린타임이라는 게 있는데 안드로이드 폰에는 어떤 걸 쓰는지 모르겠어요. 앱별로 사용 시간을 설정할 수 있는데 게임이나 기타 등등 여러분이 너무 중독 수준이나 싶은 건 적당한 시간 세팅을 해놓으면 그 이상 하게 되면 알려주는 기능이거든요. 혹시 줄이고 싶은 프로그램이 있다면 그런 설정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원하는 거 다 이루시는 행복한 삶 사셨으면 좋겠어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